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이 남자는 굉장히 행복한 구매를 하고 있는거에요 자 이건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A는 정답되지 않겠죠 B. Take it 말 될거 같은데 You need some solid funding 너는 솔리드한 funding을 필요로 해 괜찮네 그러니까 비번 솔리드가 뭐에요 단단한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구체화 추상으로 간다는거 챙기시고 C. There is still a chance they might offer it There is still a chance they might offer it 라고 되어있어요 Still a chance 뭐에요? 여전히 뭐가 있다? Still Still은 여전히 뭐 이런 뜻 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는데 어떠한 기회? You might offer it They might offer it They might offer it 다시 들어볼까? There is still a chance they might offer it 그들이 제안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OK 자 그럼 어떻다? 거리? 멀죠 계속 D. I know I'm accepting it as well 나도 또한 뭐한다? 그거를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있어요 뭘 받아들여? 거리? 멀죠 뭘 받아들여 있는지 자 그럼